안녕하세요.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가? 겉에 화장실이 뭐 흠 북박이장 수납장이 있고 스타일러는 갖다 놨네 비가 좋구만 뷰마찜이구만 일괄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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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춤 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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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랑 돼있어요 이거 세라믹같은... 카수통 같은데 이거 카수통이네 슛 됐다 슛 됐어 카수통이네 구경이나고 가자 안방화전실입니다 미신처럼 이렇게 팝소스를 갖다 놓는거에요 양아침에 그럼 카수통이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안방거실에서 보는 뷰에요 주가 멋있네요 안방에서 보는 뷰 산면이 바다뷰네요 송도 더 스카이뷰 52층입니다 뷰 작살납니다 반짝이가 들어간 탄성콘토를 했어요 반짝이 폴딩도 폴딩도 필름집 붙였는데 필름집 거실 뷰 아 돌 겁나 넓어버리네 평소가 큰가보네 거실에서 보는 바다뷰뷔 문짝이 밖으로 열리네 밖으로 열리는데 이게 다 안열리네 이만큼밖에 안열리네 공간이 청문이 청문이 해자네 청문이 청문 예자 청문 이게 다야 와 청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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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한편 한편 조금 밑에 안열려 와 청문 예자구만 가운데 장은 통창이야 통창 통창 와 저 아트센터에다가 또 옆에도 뭘 짓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은 공우 같은 것 같은데 땅을 많이 팔았네 보세요 아트센터인데 아트센터 옆에 뭘 짓네요 날씨가 오늘 비가 옵니다 꾸리꾸리해요 몇 층까지 있는거야 60층짜리 건물인가봐 저기 보이는 집이 저희 아파트입니다 저 저희 아파트 보이네요 보이란 집이 우리 아파트에요 감사합니다.